제트기랑 로켓랑 미사일이랑 제트기랑 미사일과 제트기 미사일과 미사일 제트기 충돌 충돌해서 연기까지 나야 되거든요 일단은 임포트 이게 임포트 하는 순간 또 느려지긴 하겠지만 임포트 라이브러리 해야 되겠죠 색이 한꺼번에 구름이랑 구름이 스카이 1 스카이 1이랑 미사일이랑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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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한꺼번에 근데요 얘는요 그래픽심볼로 등록하면 안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픽심볼로 등록하면 이게 안먹어요 안먹고 무비클립 등록해야만 먹더라고 이게 어저께 해보니까 그래서 무비클립 안하면 안먹어가지고 그래픽을 무비를 한번 더 감싸서 등록 다시 해서 했더니 되더라구요 어저께 할때 스카이 1 제트 미사일 스카이 1 제트 미사일 스카이 1을 갖고와서 매치사이즈 해주고요 여기에 매치사이즈 해주고 정렬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게 라이브러리를 하면은 심볼이 두개가 생긴 생기는데 얘는 못써 먹어요 이게 그래픽이면 안되는데 무비로 해야되는데 얘는 그래픽으로 해서 만들어 놓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릴까봐요 버려버리고 다시 등록할까봐 이걸 하니까 안되더라고 어저께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갖고와서 미사일을 무비로 등록해야만 돼요 F8로 무비 이렇게 등록해야되요 무비클립 등록해야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오른쪽 마우스 먼저 해야되요 심볼 등록했으면 오른쪽 마우스에서 모션트윈 먼저 해준 다음에 해야되요 모션트윈 해준 다음에 한 50번까지 쭉 옮길게요 50번까지 옮기고 밑에는 그냥 F5 F5가 보이게 하는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50번에 일단 키프레임을 하나 해놔야되요 왜냐면은 1번에서 뒤로 보내야되기 때문에 50번에 키프레임을 해놓고 1번에 걸 뒤로 보내야되요 아니면은 전체가 뒤로 가기 때문에 안돼요 이렇게 해서 Z값 Z값 얘를 클릭을 해야 Z값이 나와요 Z가 어저께 몇이었죠 5,000 5,000 5,000에 X가 X가 한 2,000인지 뭐 한 2,000 한거 같은데 Y가 한 마이너스 한거 같아요 Y는 마이너스 1,000 한거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해줘도 돼요 이거보다 이거보다 좀 더 그러니까 2,000, 마이너스 1,000, 5,000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주면 오긴 오죠 이렇게 모션 트윈은 해놓고나면 그 레이어의 아이콘이 무슨 저기 연날리는 것 같이 아이콘의 모양이 예 레이어의 아이콘의 모양이 좀 독특해져요 그리고 거고 Os 주천 원 아이콘 아이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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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쭉 가져가고 거기서 키를 만드시고 50번에 F6을 해놓은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F6을 일단 누르고 그리고 1번에서 하셔야 돼요. 1번에서. 그럼 이제 될 거예요. 스모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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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크 제트기가 스모크가 되려면 이거 좀 안될텐데 제트기가 스모크가 되려면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제트기가 스모크가 되려면 50번에 51번에 F6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되지 레이어를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레이어가 하나 더 있으면서 51번에 51번에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겹쳐놓고 그대로 갖고 와서 겹쳐놓고 얘가 얘로 대체되게 하고 얘는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로 왔다가 얘는 없어지고 얘가 딱 생기면서 이렇게 되면서 똑같은 애가 51번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애가 레이어 4번에다가 같이 있으면 안 먹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따로 했는데 따로 해서 얘가 또 그 스모크인가 그거 되려면 얘가 또 무비만 돼 또 그래픽이 또 안 먹을 거야 무비로 돼 있어야 되고 얘가 여기에서 여기서 스모크라는 ABCDSS로 가면 스모크가 있는데 어플라이 누르면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프레임 추가해주고 얘는 나머지는 필요 없으려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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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쟤도 하려면은 쟤도 하려면은 똑같은 위치에 51번에 51번에 똑같은 애가 있고 51번에 얘가 똑같은 애가 있고 정확하게 겹쳐놓고 50번이었다가 51번에 51번에는 아까 걔네는 없어지면서 레이어 5번에 51번으로 대체되면서 착시 효과로 이게 먹으면서 얘가 스모크가 되고 뭐 이런식으로 돼야 돼요 복잡해요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빵 요렇게 빵